일본 마켓플리스 일본 마켓플리스 일본 마켓플리스 일본 마켓플리스 일본 마켓플리스 너무 좋은데 여기 이런 것도 팔아 미소된장 미소된장 카레 이런 소스 진짜 맛있는 그니까 눈 돌아가는데 지금 일본 마켓플리스 일본 마켓플리스 일본 마켓플리스 일본 마켓플리스 일본 마켓플리스 일본 마켓플리스 스파이시 미소 동고추 근데 이게 스파이시하지 않을까 그래도 은근히 스파이시하겠지 그래?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사볼까? 너 맞나? 아니면 작은 양으로 살까? 응 오 스파이시 미소 오 스파이시 미소 근데 1벌밖에 차이 안 나 작은거랑 근데 1벌밖에 차이 안 나 작은거랑 스파이시 시푸드 스파이시 시푸드 스파이시 시푸드 용기맨 아 몰라 진짜? 진짜? 그럼 소유 응 이거 할까봐 이거 할까봐 작은 거 2개도 사는거 어때? 그래 커리 동고추 스파이시 시푸드 소유 스파이시 미소 스파이시 동고추 소바도 먹어볼까? 그래 이렇게? 그럼 밥도 하나만 사갈까? 이거 같이 먹을까? 밥은 필요없네 나 가서 현미밥을 닭밤차 먹을게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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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가 이거를 살까? 응? 마차? 마차 먹을 거 아니면 이런 마차? 응 골라먹어봐 마차 지금 그럼 지금 시작해? 응 하늘에 땅에 물을 받는 게 더 맛있다. 고기의 사원은 힌트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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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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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울해야지. 토리야? 코리 라면을 스파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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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에포 많이 부어서 유에포. 무덤 파이시 미소 동거칠 소유 동거칠 파이시 시프 소박 동거차 2개가 나온 것 같아. 3개는 이거라 이거라 이따 이거 2개 하고 부족하면 하나 더. 아 이뻐. 이따 이거라 으깨 가끔 이거라 그니까 좀 더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